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9월 18일 기해년 개요월 모호일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개요월이죠 앞에 사설은 조금 줄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금이 우선 30일 중에 10일을 차지하고요 신금이 30일 중에 20일을 차지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기간은 끝났고 신금이 영향을 끼치는 영향의 시기에 진입을 했어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서울의 다른 역학과 분 중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제 나름대로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저는 보통 본론부터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데 재미있게 하시기 위해서 서론을 굉장히 길게 하시는 스타일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공개 특강을 무료로 듣고 왔어요 좋은 경험이 되었고 이렇게도 가르치시고 저렇게도 가르치시는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 강의 스타일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좋은 소스를 좀 배우고 왔어요 저한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부분도 당연히 있었으니까 저에게는 어찌됐든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끔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좀 들으러 다니면서 나한테 고칠 점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많은 또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개요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을 볼 때는 이론만 가지고 본다는 월운에서 차지하는 운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봄의 어떤 무오이다 그러면 또 얘기해도 달라져요 근데 어찌 됐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식 판단으로 보지만 이 일간 중심으로 간목이 보는 무오와 을목이 보는 무오는 천재차입니다 시작할 때 본인 일간을 아직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항상 말씀드려요 아래쪽에 두 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만세력 잃는 방법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 이 두 가지 링크를 반드시 보고 와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겁제, 정제, 편제, 상관, 정인 이렇게 적어 나왔고 제왕지, 사지, 절지 좀 비실비실하는 아이들이 지금 보시면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지요 예감이 좀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일간마다 물론 운동성이 다릅니다 양간인, 갑, 병, 무, 경, 임 이 아이들이 운동하는 거랑 음간인, 을, 정, 기, 신, 개가 운동하는 것은 천재차이로 다릅니다 이 부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나 밴드로 꼭 찾아와 주셔서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개인 그룹 과외라던가 이런 것도 꼭 신청을 해주십시오 인원이 모이지 않으면 그룹 과외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매달 지금 특정 인원이 모이지 않으면 폐강을 하고 있고요 모집 후에 개인 과외는 어차피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지불을 하시고 저에게 맨투맨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문의는 따로 해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입니다 갑목일간 분들은 편제가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금전운이 오늘 좀 긴장을 하셔야 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행보가 멈추는 날이고요 갑자기 이체가 필요한 날 어떤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큰 금액, 목돈이죠 이체가 되거나 큰 금액을 써야 하는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이 덜 놀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00% 모든 갑일간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맞지도 않을 뿐더러 하지만 맞다고 하니까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운세 영상을 몇 달째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피드백은 언제든지 한영입니다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정제가 장생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을목일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토가 재성이 됩니다 정제가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 남자분들은 애인이 눈에 들어오거나 애인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금전운이 슉 올라갑니다 업되는 하루 금전운이 좋다는 말입니다 소액이 들어오거나 쿠폰이라던가 할인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현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바일 쿠폰이라던가 어떤 그 물상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그런 운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좋은 거예요 을목들은 받으실 거고 갑목들은 나갑니다 천재차이죠 양간과 음간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병아 보겠습니다 병아일간 분들은 식신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내가 본인을 기생을 해서 일을 처리하게 될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을 무리한다는 뜻은 돈이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돈을 쓴다기보다는 어떤 육체적인 무리를 해서 본인의 일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수습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건 텍스트에는 적지 않는데 병아 분도 오늘 좀 조심하세요 내가 무리해서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의 뒤치다거리를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자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상관이 걸록지 않듯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이나 사업 분야에서 굉장히 능력을 화려하게 펼칠 겁니다 오늘 하루 능수능란하게 날아다닙니다 심지어 나만 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아랫직원까지 업무를 매우 잘하게 되는 날입니다 업무의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업무 능력에 매우 매우 빛나는 날입니다 자 무터 보겠습니다 무터 분들은 비견이 제왕지 아닌 날이고요 나의 경쟁상대 사업 파트너 혹은 거래처 직원들 주변인들의 이런 특정 무리한 페이스에 말려들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또 무리한 요구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거죠 어떤 일에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본인 마음대로 일주일 정도는 줘야 되는데 2, 3일 안에 끝내라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적인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겁재가 걸록지 앉은 날이고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업 파트너 어차피 빅업은 같은 세트인데 사업 파트너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일적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발전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발전적인 행보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하루고요 경쟁자가 잘 되면 나는 못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잘 되면 나도 잘 됩니다 이거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경쟁자가 잘 되기 때문에 기쁜 하루입니다 나도 잘 되는 거니까 자 경금 볼까요? 경금분들은 편인이 목욕지 앉은 날이고요 내가 오늘 손대고 있는 일이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끝마무리가 안 되고 일만 이것저것 버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속이 떨어지는 일이 될 수가 있고 실컷 두 달을 했거나 한 달 이상 진행을 해왔던 일거리예요 그런데 대표님이 갑자기 이거 안 돼 이거 취소해 이거 못만 됐으니까 A 프로젝트 때려치우고 B 프로젝트 들어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속에 떨어지는 프로젝트를 쥐고 있다가 오늘 하루 그것을 녹놓고 날리게 될 수 있는 날이에요 경금분들 화이팅 힘내십시오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정인이 병지 앉은 날이고요 친모분들 특히 어머니의 병원 방문이 예상이 됩니다 아파서 편찮으셔서 병원을 가실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느냐 해서 그걸 확인하러 가시는 방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는 계약을 하시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고매 건 또는 어떤 승인하는 건 여행에 대한 여행 예약 티켓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증여 증서 내가 거기에 대한 서류를 누군가한테 주는 형태의 운이 돌아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게 아니라 내 것을 누군가한테 헌납하거나 혼신하거나 그냥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 기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안정적인 구도가 아니라 내 것을 그냥 고스란히 주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증여나 증서 형태를 갖게 되는 서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서류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일관 분들은요 편제가 태지에 앉은 날인데 금전에 대한 어떤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 명예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쭉 업이 되겠습니다 상승하는 하루입니다 임수분들은 좋은 날이고요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분들 개수분들 보겠습니다 정제가 절제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금전이 필요한데 급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급한 돈이죠 금전이 근데 말라버릴 수 있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곧 20일에 25일에 집에 월세를 내신다거나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급한 현금이 없는 거예요 카드 결제를 해야 어떤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급전을 빌릴 수가 있는데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 다 말라요 오늘 하루 그래서 빌릴 데도 없고 빌릴 곳도 없을 뿐더러 주변에서 돈 달라고 하는 곳은 많은데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돈 현금이 당장 없으니 답답하고 발을 동동 동동 구를 수 있겠습니다 급전 때문에 어쨌든 주변에 도움을 청하려고 뭔가 시도를 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 10,000원짜리 온라인 운세 죄송해요 온라인 운세가 아니라 10,000원짜리 온라인 스카이프 강의 또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어놨죠 5강의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12운성 수업만 빼고 이 부분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주 기초 고급반 제가 모집을 따로 했는데 아 이거 지금 별로 모집이 안 되고 있네요 오프라인 수업은 별로 관심이 좀 없으신가 봅니다 좀 더 있어 보다가 20일 근처까지 놔뒀다가 고급반 기초반 모집자 없으시면 폐강을 하고요 혹시 몇 명 더 모인다면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서울대에서 했었는데 강남 쪽으로 옮겨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어쨌든 배우셔서 명리 토론도 좀 하시고 공부를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하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십시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날 운세 제작할 때 뵙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